제가 이렇게 이름 몰라 성 몰라 얼굴만 마주 대했을 때 본인 재주가 좋아야지 밥 먹고 살아요 재주 없이는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어느 한자리가 꾸준하게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역마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주를 받기 전이지만 사주를 받아보면 아마 사주 안에 신의 역마가 있을 거예요 조상의 역마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역마가 있고 조상의 역마가 있게 되잖아 이제 사주 받기 전이니까 얼굴만 보면 부모도 없어야 됩니다 편부 편무의 사주예요 두 분이 내가 사주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오기 전에 두 분의 사주가 먼저 있었으니 명줄이 길다면 좀 오래 사실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은 가정을 드난시하거나 아프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부모 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1살이 되면서부터는 타지에 나와서 객지 생활을 떠돌아야 하고 20대에는 그러면서 내가 뭐를 익혀야 되느냐 재주를 익혔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월급 받고 계시죠 지금 내가 사업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지 모르게 배우자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되시죠? 10살 10살 차이고 슬아이는 딸을 두셨습니까? 아들 아들딸 어쨌든 딸도 없네 왜냐 당신 관상에는 딸이 있게 되어 있거든 하나를 두든 둘을 두든 그런데 지금 당장은요 사니 못 사니 이런 소리는 안 나오는데 당신은 평생의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가정궁도 불안해야 돼요 어릴 때는 유년궁에는 내 부모궁이 불안했으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정궁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뭐냐 네가 바람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금전입니다 금전 그러니 나는 금전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분명히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 겁니다 아이들이 매우 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 배우자께서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대로 참아낼 수 있지만 아이가 품 안에서 다 떠나고 14살, 15살이 다 훌쩍훌쩍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금전에 대한 문제가 가정사의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첫 번째도 직업이고 두 번째도 금전이야 그런데 너 뭔 재주 있어? 기술을 넌 해야지 해야겠지 아마 역마가 원래 4주 안에도 깔려 계실 테지만 기운적으로 지금 무언가 변화 온기가 들어와요 특히나 7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자꾸 마음이 떠야 돼 역마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떠야 되는데 이번에 마음이 뜬다고 하면 당장이든 추우든 뭔가 내 사업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는 옮겨가고 싶어 그러려면 기술 배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기술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손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뭐가 되든지 주방일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손에 들어오는 기술이지 몸 전체를 쓰는 운동적인 기술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계신 분한테 또 뭔가가 이렇게 스치냐면 제주 많은 원숭이래 제주 많은 원숭이 우리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 당신은 38을 기점으로 해서 43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만 그거는 지났죠 43살은 지났죠 그러니까 38에서 43살 이 산간에는 내가 한때는 빛도 봐야 돼 뭔가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도 아까 뭐라 그랬어 원숭이야 제주 많은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년 50? 네 만으로 50 그러니까 무슨 띠죠? 범띠요 범띠 네 갑인생 범띠고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26일 양력으로 2월 26일 범령 몰라요? 1월 4일 범띠가 1월에 나가지고 고란이라는 살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해요 형제 있으면 뭐 할 거냐 내가 배우자 두었다 하지만은 항상 불안해요 떠나갈까 봐 마음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고독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너매 밑에 가 있는 건 잠깐 밖에 안 돼 왜냐 뭔지 모르게 내가 더 잘났어 항상 그 생각이 들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너밑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주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나 못났어 그려려니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내 사업을 자꾸 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갑인생이 원칙은 22년도에 학원이 들고 23년도 22년도 23년도에 무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가졌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가졌어야 되고 그 변화는 내가 향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원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뭐 하셨어요? 그때 늦었어요 그때 하던 일을 하는데 빨리 접고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바꿨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시간이 갔죠 만약에 이때 변화기가 들어왔을 때 접었으면 딱 다시 무언가를 배워서 준비를 해놨으면 사실상 작년 후반이나 올해부터는 그걸로 풀어나가야 되는 올해 24년도 갑진 년은 역마가 또 한 번 들어와서 내가 준비해놓은 거를 갖다가 펼치는 시기인데 준비를 아마 해버리고 변화해서 끝나버렸으니까 어영부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도로 갈 것 같으면 이 25년도가 을사년이 되는데 이 임사신의 형이 본인한테는 크게 들어와 형살 형살이 크게 들어오는데 상반기가 이게 크게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게임에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뭘 시작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꿀 것 같으면 5월이 훨씬 지나셔서 내가 이제 내 뜻을 펼칠 수는 있겠으나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때를 기다려라 깨들 기다리고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재주를 가지고 가라 무언가를 배우고 가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우는 동안에 그래도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나머지 시간에 본인이 이제 투잡으로 투잡으로 어디 식당 가서 뭘 배우든지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니든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딱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뭘 배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소지예요 폐가 좋으세요? 폐 괜찮습니까? 기관지 폐? 폐는 괜찮은데 당뇨가 조금 있지 당뇨가 좀 있어요 당뇨보다도 기관지 폐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목에서 이렇게 기관지 폐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요 조금 건강수가 안 좋게도 들어와요 내가 잃어버릴 돈이 크다라고 하면 돈으로 땜을 하시겠지만 지금 잃어버릴 게 뭔가를 시작을 안 할 것 같으면 크게 잃어버릴 건 없거든요 그러면 건강수를 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질환 그리고 기관지질환 이쪽으로 조금 불편하실 일은 있겠지만 죽는다 소리는 없습니다 죽는다 소리는 없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지금 제가 얘기한 듯이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움직이신다면 금전은 훨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